네, 반갑습니다. 자, 2019년 7월 12일, 드디어 수요일, 오늘은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정말 잘 가네요. 제 카페에 계속 운세글을 게시를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는 것이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운세글 링크를 들어오시면 제 카페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고 방문 한 두어번만 하시면 자동 등업이 돼요. 운세글은 거기서 텍스트로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상담이 밤 9시에 끝나고요. 그때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11시나 10시 정도부터 저는 작업을 하거든요, 빨라도. 편집하고 그러면 편집을 과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새벽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좀 여자 목소리 같지는 않아요. 오늘 상담하면서도 어떤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목소리가 중성적이라고 근데 밤에도 좀 목이 잠겨서 있는 케이스가 많아서 좀 여성여성한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의 운세를 시작할 텐데요. 현재 심미올이죠. 예, 심미올은 뜨겁습니다. 특히나 현재는 미토 속에 이 정화라고 하는 뜨거운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심미의 미라는 것은 진술충미의 미토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월에 오게 되면은 거의 불기운을 작동을 시키는 불을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는 그런 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미토는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임묘지 중 하나거든요. 무엇이 임묘를 하느냐 감목이 또 임묘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계수라고 하는 글자도 임묘를 합니다. 무엇이 가라앉는다고요? 네, 감목과 계수가 임묘를 합니다. 이 두 글자가 생계에 지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이번 미월에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청간에 이 무토가 뜬 날이고요. 일간에 일간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자면 모든 글자들은 다 제가 생실을 뺐지만 모든 글자가 다 연관은 다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저희는 주인공을 잡아서 보는 거니까 상관과 겁제에 해당이 되는 이 신금과 기토가 올라와 있죠. 우선은 상관과 식신 혹은 겁제와 비견 이런 부분에 내 주변인가 어쨌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파트너라든가 가족에 대한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별하는 운도 좀 들어와 있고요. 무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일적으로는 도움을 좀 받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의 부분에 대해서 먹고 살아가는 자신의 어떤 식상적인 부분 즉 나의 일적인 능력 부분에서는 오늘 조금 다운이 되는 날이 되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만의 방식으로 보는 운세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더 세련된 방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제 방식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자 갑일관부터 시작을 할게요. 갑목입니다. 본인의 일관들은 다 이미 찾으셨을 거라고 예상하고 하겠습니다. 갑일관분들은 돈 들어올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면 일도 뭔가 활발하게 하신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 다른은 어떻습니까? 갑목이 다운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감안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포지션에 맞는 업무를 해내야 되는데요. 회사에서 게으르거나 직위에 맞는 품위를 지키지 못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평가를 굉장히 안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심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회사에서의 입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남자분들은 이성과 이별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성을 또 만날 수 있는 운 역시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을목 가겠습니다. 을목은 을목일가는 수입이 멈추고요. 지갑을 분실하신다거나 카드를 이중결제를 하신다거나 지출이 조금 오바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신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날이 됩니다. 지출이 많이 나가는 날이 날이 또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전적인 비전이 또 보이는 하루가 됩니다. 자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화일가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려고 모색을 하거나 생각을 하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부인이나 아버지 등 든든한 가족들의 지원이 따르는 날이고요.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좀 본인이 혼자 계시게 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거나 프리랜서가 아닌데 프리랜서같이 느껴지는 날이 될 수 있어요. 회사랑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하루네요. 이제 정일간 하겠습니다. 정화일가는요. 본인의 일적인 비전이 아직까지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머리는 앞서는데 욕심이 많이 나죠. 돈 벌고 싶어요. 그런데 손발이 잘 안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오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좀 앞서서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좀 과하게 약간 거짓말 비슷하게 섞어서 그래서 누구나 성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본인의 모습을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 피하라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피하라는 하시되 거짓말은 상가하셔야 됩니다. 자 무토입니다. 무토일가는 가까운 사람과 결별이 있는 하루입니다. 바로 옆 직원이 퇴사 통보를 한다거나 갑자기 출근을 안 했어요. 그렇게 결별을 할 수 있는 하루고 또 자식의 일이 좀 든든해요. 가족 중 또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건강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요. 가족의 이슈가 좀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무토분들은요. 자 이제 기토 넘어가 볼게요. 기토일가는 가까운 사람들이 본인한테 뭔가 계속 하소연을 하고 들어오시는 새로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는 가깝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쨌든 본인한테 하소연하고 앓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집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의 실수라던가 티끌만한 작은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말이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조금 세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분 특히 같이 일하는 사람 내 아래 직원 혹은 동업자 이런 분들이 뭔가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일을 꾸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대비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일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재능적으로 일적으로 내가 기부를 하게 된 날이에요. 헌신을 하시는 거죠. 일적으로 어떤 능력을 과하게 그분한테 쓰신다거나 일을 내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 사람 일을 돕는다거나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좀 일처리가 오버되는 과한 일처리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비가 붙을 수가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는 좀 좋은 일도 있어요. 규모가 있는 일을 본인이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일처리는 못하지만 앞으로 하세요 라고 그러한 일들이 규모가 있는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신금입니다. 신금일관은 일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연락이 오기로 한 일이 있어요. 거래처에서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원래 기한이 아직 좀 남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바빠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주변에서 본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일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규모가 큰 계약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닐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야 되겠습니다. 자 임수일관입니다. 임수일관은 자식의 일에서 좀 기쁜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이 사업이나 어떤 학업이나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드디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요. 한편 또 일적으로는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방해받을 일들이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방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계수분 하겠습니다. 계수일관은 내가 좀 작은 걸 희생해요. 나의 주말을 희생을 한다거나 나의 개인시간을 희생을 한다거나 나의 어떤 여름휴가를 희생을 한다거나 조직을 위해서 나의 포지션이나 일의 일적인 부분 때문에 어쨌든 작은 희생을 통해서 대신 큰 기회를 얻게 되십니다. 반면에 계약이라던가 연봉계약 본인의 어떤 정규직 계약 전환 이런 일적인 승인 계약서 이런 승인 부분은 지체가 되거나 보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의 생활태도가 오늘따라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칭얼칭얼 되고요. 본인의 생각도 좀 염세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걸 케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철학적으로 염세적으로 변할 확률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염세적인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체 일간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제 카페에서는 제 유튜브와 새 채널들 그리고 네이버 TV 채널에 대해서 구독자 인증을 보내주시면 질문 하나당 5천원의 점사를 받으려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점사는 가볍게 받으려요. 사주를 보실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요. 그냥 가볍게 점 보실 분들은 점사는 5천원입니다. 구독 꼭 해주셔야 신청 가능하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로 와주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